지금 시각은 7시 28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육 현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이제 수능까지는 두 달도 재람지 않았습니다. 이슈앤토크, 오늘은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정보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조원교 장학사 모셨습니다. 장학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의 학생들은 수시, 전형 응시 학생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90%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감 결과를 어떻게 장학사님 보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수시 원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학력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작년에는 한 4만 6천 명, 올해는 5만 5천 명 정도가 감소되는 등 재작년에 대입을 치렀던 학생들에 비하면 한 10% 정도나 되는 학생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나 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몇몇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입 정원과 학력 인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 기사 봤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학력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대학의 모집 인원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히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경쟁률이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학생들 수시 대학 진학 비율이 90%는 없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해마다 90% 조금 넘는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학생들의 경우 정시보다는 수시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92,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접 논술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비대면 면접도 있고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대학별 고사 일정이 빠른 대학은 벌써 오늘로 마감을 한 대학도 있고요. 수능 이후에 12월 22일까지 대학별 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학별 고사의 일정이 변경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학생들은 꼭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일정들을 반드시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비대면 면접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직접 그 면접의 내용을 녹화해서 올리는 업로드 방식이 하나 있고요. 대학에 직접 가서 실제 면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받는 것처럼 집이나 학교에서 원격 온라인 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보통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생각하면 앞에 면접관도 없고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시선 처리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지원한 전형의 면접 방식을 잘 살펴본 뒤에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도 10월 말과 12월 초에 두 차례로 나누어서 온라인 비대면 모의 면접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영상을 찍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는 모두 학생당 6장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합격한 학생들에게도 추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수시 관련 정보 또 유의사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넣을 때 정시에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의 대학들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시에서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6장을 좀 잘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12월 27일 날 최초 합격자 발표가,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최초 합격에 혹시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년 1월 4일에, 내년 1월 4일 9시까지 보통 저희가 추가 합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등록 충원 인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수능에서 등급당 인원의 크기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다면 추가 합격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능 준비에 끝까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시험일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기 학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학생들이 수시 모집 1차 합격에 불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좀 심적 동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장, 수시 원서 6장을 쓸 때 6장 모두 다 합격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의 원서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학생들이 1차 합격에서 고백을 마시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52일 정도 남은 수능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서요. 학생들이 수능에 좀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좀 대거 합격을 하고 오히려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것도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좀 수능 준비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참 큰 상황이거든요.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커진 만큼요. 집에 있을 때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수능의 리듬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도 수시, 정시 모두 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9일부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또는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요하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으로 수능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말과 12월 초에는 온라인 비대면 모의 면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시 지원 전략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요. 학생들 대상 1대1 대면 상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내년부터는 또 더군다나 수능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해인데요. 바뀌게 되는 어떤 대입 정책이라든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 소속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셔서 늘 좋은 자료를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가우더 교육청 조원교 장학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해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